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? 겁탈이라니요.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.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왜 이냐! 내 몸에 손을 댔느냐! 그래, 대었다.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미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? 이 년이 미쳤나! 뭐든 아느냐! 멈춰라! 중전 봐봐! 괜찮으시옵니까? 중전 봐봐! 지금 나는 내게 속전 봐봐! 그가 오신다! 그가 오신다! 이 년은 것 같다! yan닌으로 이랬해봐! 어떤 뱃속기를 다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